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되어 가지고 현재 기사로 나온 소식을 하나 보겠습니다. 최근 커뮤니티에서는 민주당 김남극 의원의 1배몰이 논리에 대해서 황당하다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사건인가 한번 살펴보면 해당 사건은 오세훈 시장이 채용한 메시지 비서 논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난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은 유튜버 A씨를 별정직 공무원 8급에 해당하는 메시지 비서로 채용을 했는데요. 그리고 메시지 비서라는 것은 시장 연설문하고 축전, 축사 등 시장실에서 발표하는 메시지의 초안을 잡고 수정을 하는 업무 등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채용된 취업준비생이었던 A씨 같은 경우에는 메시지 비서로 발탁이 되기 전에 업무 경력이 따로 없었으나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에 오세훈 시장의 선거캠프에서 시민 후원회장을 맡았었는데요. 그런데 현재 A씨 관련해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휘말릴 수 있는 활동을 했다는 것인데 시장실에서 발표하는 글에 초안 작성을 담당하는 메시지 비서인 만큼 정치적인 중립이 중요한 상황인데 자칫하면 이분의 정치적 성향 때문에 한쪽으로 기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활동 중에서 무엇이 문제되는가 살펴보니 A씨 같은 경우에는 보수 유튜버로 활동을 해왔는데 구독자는 약 2만명 이상을 보유한 채널이었고 그가 게시한 영상들을 보니 문씨의 몰락이라던가 윤석열 문씨에게 소송을 건다 피고로 전락하는 문씨 월성원전 조작사건 문씨의 몰락이 시작되었다 기타 등등 현재 정치 상황이라던가 문 대통령 관련해 가지고 비판하는 영상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A씨의 영상 중에서 가장 문제라고 지적이 되는 점은 문 대통령을 문씨라고 지칭을 해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 문씨라고 지칭하는 게 논란이 되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과거 대통령들을 향해서 뱉어냈던 말이라던가 표현들을 보면은 문씨 정도는 문제를 삼을 수조차 없는데 이분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문씨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유튜브 채널 운영하면서 문씨 정도로 표현한 것이 논란이 될 만한 일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아무튼 문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 오세훈 시장이 채용한 해당 비서가 문 대통령을 문씨라고 지칭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 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고 김남국이 역시나 자신들의 지지자들의 이런 행동에 편승을 해 가지고 같이 때리기 시작을 했는데요 김남국은 이번에 SNS에 오세훈 시장이 채용한 메시지 비서 관련해 가지고 오세훈 시장 1배 유튜버를 채용한 거 아니냐 라는 글을 올렸고 해당 글에서 김남국은 오세훈 시장이 채용한 극우 유튜버의 동영상 내용이 대부분 1배 커뮤니티에서 나온 논리와 매우 유사하다면서 1배 커뮤니티 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사람이 아닌가 매우 우려스럽고 이런 사람을 공무원으로 가깝게 두려는 오세훈 시장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무원은 세금을 받으면서 국민 모두에게 봉사하는 사람이라면서 건강한 국가관하고 상식적이고 균형 잡힌 사고를 해야 된다라고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극단에 치우쳐 가지고 1배 하는 사람이 다른 것도 아닌 시장 메시지 팀에 일한다라는 것은 끔찍하다면서 정말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비판을 했고 별정직 공무원인 만큼 오세훈 시장이 다시 한번 올바른 판단을 하시길 바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마디로 오세훈 시장에게 A씨 채용을 취소해라라고 요구를 한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준석이 김남국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서 도대체 무슨 근거로 1배 몰이를 하고 있는가 물어봤습니다 이준석은 김남국에게 정치 성향이 다르다라는 이유로 멀쩡한 청년에게 1배 몰이 하는 것을 의아하다라고 질문을 하면서 1배에서 하는 논리와 비슷하다라는 엄청난 방식의 연좌일 뿐이라고 비판했는데요 그리고 아울러 가지고 1배 애들도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생각할 텐데 김남국 의원도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생각을 하면 1배 하는 거냐라고 물었는데요 그러면서 김남국에게 뭐가 1배 논리인지 영상 속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실해보라라고 요구했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논쟁은 댓글로 또 이어져 가지고 이준석이 김남국에게 A씨의 동영상 내용 중에 뭐가 1배인지 좀 짚어달라 자신의 글을 보셨다면 이라고 댓글을 남기자 김남국은 이준석의 댓글에 대해서 자신이 글을 올린 지 1분 만에 옹호 댓글을 달고 있는 거냐 이준석 당신도 혹시 1배를 하는가 그렇다면 빨리 탈퇴해라 라고 응수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준석은 김남국의 논리야말로 해괴하다면서 아니 A씨가 왜 1배인지 이유를 알려달라 그러니까 밑두 끝도 없이 자기까지도 1배 몰이를 하고 있다면서 결국은 답변을 못 하겠느냐 라고 지적을 했고 그리고 페북을 하다가 김남국 의원의 해괴한 글을 보고 1분 만에 답을 하면은 1배라는 논리는 무슨 논리냐 라고 오히려 반문했는데요 그런데 김남국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정치적인 성향을 떠나가지고 이분이 국회의원이 맞을까라는 그런 수준의 행동만 보여줘가지고 좀 놀랐고 더 놀라운 거는 이 사람이 변호사 출신이라는 겁니다 사실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법을 다루고 사실과 논리로 풀어나가는 게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김남국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행동 야 너 제 편 들면 너도 1배냐 라는 식으로 지금 나오는 것하고 그동안 보여준 모습들을 보면은 이분이 진짜 변호사가 맞을까 그리고 과거 본인이 수임한 사건들은 어떻게 처리를 했을까 이게 진짜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리고 김남국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당신의 과거 행동이나 좀 돌아봐라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는데 100번 양보해가지고 지금 김남국이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오세훈 시장이 채용한 AEC가 1배 출신이고 정치적으로 편향적인 사람이라고 치더라도 김남국 당신도 현재 대한민국에서 상당히 인식이 안 좋은 대깨문 부리에 들어가고 특히나 조국 수호대 출신으로 국회의원까지 해먹어놓고 지금 오세훈 시장이 별정직 공무원 한 명 채용한 거를 지적하는 게 말이 맞냐라고 지적을 하면서 과거 김남국의 행동이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데요 과거 김남국 같은 경우에는 조국 수호대 거의 최선봉에 있었던 인물이고 조국 얼굴이 새겨진 뭐 이런 액자 같은 거를 선물을 받고 나서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잔다라고 이야기했으며 지난 총선 때 조국 사태로 옹호하는 그 기류에 편승을 해가지고 전혀 국회의원이 될 가능성이 없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진영 논리에 편승을 해가지고 국회의원이 되놓고 지금 남의 정치적인 성향에 대해서 편향성이 있네 없네 이런 지적을 하는 게 맞느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김남국 같은 경우에는 젊은이들의 의견을 듣겠다면서 김남국이라든가 여당 진영에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커뮤니티에 가입을 할 때 본인의 가입은 물론이고 지지자들에게 함께 몰려가가지고 자신을 도와달라는 이런 행동을 해서 일명이 좌표짓기를 해가지고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킨 적도 있는데 본인이 했던 행동들이야말로 정말로 극자 중에 극자적인 행동만 다 골라서 해놓고 남에게는 극을 하고 지적을 하고 정치적인 편향성을 지적을 한다 이거는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가지고 김남국의 이러한 발언은 김어준에게도 불똥이 튀고 있는 형국인데 정치적 편향성 하면은 김어준을 빼놓을 수가 없고 현재 김어준처럼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물이 국민 세금을 받아가면서 고액의 출연료를 받으며 공영방송에서 정치 편향적인 방송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를 두고 국민 여론이 분열이 되고 정치권에서도 논란인 가운데 김남국이라든가 민주당에서는 김어준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오세훈 시장의 메시지 비서 채용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편향성을 지적을 하면서 잘못된 채용이라고 비판을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해당 논란에 대해서는 서울시 측에서 청년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때 청년 입장에서 메시지가 나가면은 전달력이 있으리라고 판단해가지고 채용했다라고 이야기했고 극우성향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극우성향이 아니다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아무튼 뭐 김남국 같은 경우에는 박원순이 시장일 때 아예 대놓고 자기 주변 인물들을 좌파 성향의 시민단체 출신이라든가 이런 인물들을 꽉꽉 채우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고 김어준처럼 정치 편향적인 방송인이 방송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김남국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진짜 궁금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어이가 없는 것은 정치 인문부터 현재 의정 활동까지 굉장히 편향적인 의정 활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을 받고 있는 김남국이 남의 정치 편향성을 지적을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